공태성한테 한정판 시계 선물로 보내주신 거 좋아 죽겠대? 나 이번 주 스케줄 꽉 찼는데 됐다는데 애들이 밥 산다고 난리라 안 받겠답니다 또 안 받아? 그게 얼마짜리인 줄은 안 돼? 원래 팬들의 선물은 절대 안 받는다고 안녕하세요 오늘부터 일하게 된 권명희라고 해요 많이 힘들었죠? 나도 소중한 사람을 잃어본 적이 있어서 잘 알아요 그래도 사람은 햇빛을 보고 살아야 하더라고요 나태성씨 한번만 안아봐도 되죠? 마지막 인사로? 그러니까 선물 줄 때 좀 받지 그랬어 앞으로 짠 음식을 먹으면 넌 내가 생각날거야 이제 나도 특별해졌지? 이제 나도 특별해졌지? 무슨 의도로 이러신 거죠? 뭐? 열심히 땀 흘리면 일한 것밖에 없는데? 왜 그거 있잖아 신성한 노동이랄까? 이력서도 거짓이었고 이력서 거짓 아니야 거기 내 집 맞아? 그거 전체가 다 내 거지만 뭘 그렇게 봐 누가 보면 내가 불법이라도 저지른 줄 알겠네 잘 살면 도움이 못하라는 법도 있나? 내가 은시호 고소 안 한 것만으로도 고마운 줄 알아 감히 누구 머리끄댕이를 뜯어 강 팀장 그동안 즐거웠어요? 아... 많은 것들이 웃으신가 본데 제 별명이 예의바른 또라입니다 만일 태성애한테 해가 되는 짓을 하신다면 절대 가만히 있지 않을 겁니다 그러든가 아... 가자